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체의 사이다 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간에 주디 나물대다 시공창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교훈이 가득 담긴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나는 그냥 피곤해서 혼잣말로 아이씨 퇴사 마렵다 힝 이랬을 뿐인데 우리 부장님이 아 그래 너 잘 가라 이러면서 다른 직원을 뽑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원제 회사에서 피곤하다고 했다가 짤리게 생겼습니다 30대 초반 직장인이에요 제가요 그러니까 혼자 말을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저번 회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회사 2년 조금은 안되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입버릇처럼 아 피곤하다 아 배부르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또 퇴사하고 싶다 아 퇴사 마렵다 이런 말도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직장인들 다들 이렇게 사시지 않나요? 아무튼 어떤 날은 제가 밥을 먹으면서 아 배부르다 배가 너무 부르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과식을 할까봐 밥을 먹을 때마다 주문을 걸듯이 이렇게 자주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랬는데 제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상사가 왜? 배가 많이 불러? 이러길래 그래도 제 건데 이러면서 말을 흐리니까 앞으로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도와줄게 말만 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두 번 정도 더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 더 맛있는 것만 뺏겨가지고 이제 배부르다고 말하는 건 꽂혔어요 근데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누구한테 대꾸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서 아 너무 피곤하다 피곤해 죽을 것 같다 퇴사하고 싶다 이렇게 혼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혼자 앉아가지고 아 피곤해 죽겠다 피곤해 미치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반찬 뺏어간 상사가 대뜸 아니 월요일 아침에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딨다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 다들 봐봐 일부러라도 힘내려고 하는 거 안 보이냐? 이러면서 대놓고 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평소에도 말을 너무 밉게 하고 반찬 뺏어가고 그지 같아가지고 짜증이 나니까 어? 안 그래도 반찬 때문에 불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이 곱게 안 나가서 아니 피곤한 걸 피곤하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냐고요 다들 퇴사하는 일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었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아 그래? 누구시는 그런가 봐? 퇴사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네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사직서 이번 주까지 제출하고 부장님한테는 내가 보고를 할게 아니 상황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료들도 그래요 다들 이 말을 들었으면서 전부 다 모르는 척 자기 일만 하고 저는 그렇게 멍쩨 있는데 그 상사는 그 말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뭐 그냥 빈말로 한 거라지만 그래도 짜증이 나가지고 저도 그냥 조용히 일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부장님이 저한테 아이고 꽁꽁씨 너 퇴사한다면서 야 어디 좋은 회사 제의받았나 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점점 너무 이상해지고 그리고 저 아직 내일 체험도 안 끝났고 반년만 더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다른 동료한테 상담을 했는데요 퇴사하고 싶다는 거 아니 네가 퇴사하고 싶다는 거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 사직서 양식 인터넷 가면 있어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다 수요일에 진짜로 제자리를 대신할 사람 뽑는다는 공고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그냥 직장인들 다들 하는 푸념 좀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팍 잘라버리는 게 어디 있나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엔 부장님한테 면담 신청을 하러 갔는데요 뭐 이미 네가 퇴사의사 밝혔고 구두로 승인이 난 거고 구인광고 시작했는데 어쩌라고 이러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막아버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저는 저 혼자 말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저의 내일 채움이랑 실업급여 문제를 알아봤는데 둘 다 제 의사로 나가는 것처럼 돼가지고 내일 채움은 완전 없어지는 거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 거고 그런데 또 다음주 프로젝트 마감기념과 제 송별회 한다고 공지가 또 올라왔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왜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된 건지도 하나 모르겠고 동료들도 그래요 매일 그렇게 피곤해하더니 원하던 대로 퇴사하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 제 편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런 경우 솔직히 권고사지가 아닌가요? 저 아직 사지서 제출 안 했고 계속 다니겠다 말하고 구인공고 내려달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댓글 1번 보니까 쓴 이놈 뭔가 좀 단단히 착각을 하고 계신가 본데요? 그런 말은 내 친구들한테나 하지 직장에서는 안 합니다 아니 친구들도 저런 말 계속 들으면 진절머리 나요 감정쓰레기통 말이야 아니 누구는 뭐 좋아서 참고 일하는 걸로 보여? 옆에서 계속 그렇게 두들거리면 아구창 한 대 치고 싶다니까 안 맞은 게 다행이다 2번 진짜 꼴보기 싫은 말버릇이네 저기요 님처럼 회사에서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팁 같은 것도 아닌데 왜 말을 못 가리는 거죠? 어린 나이도 아니고 서른이 넘어가지고 걔 안심해요 3번 나라도 너 같은 거랑은 절대 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아 아니 그냥 생각만 해도 걔 싫어 정말 싫어 짱 싫어 4번 야 저 상사분 평소 쌓인 게 오지게 많았구만 그래서 반찬도 그렇고 퇴사도 그렇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걔 사이다구만? 깔깔깔 평소 그런 그지 같은 소리를 입에 달고 사니까 봐봐 네 주변에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뇨 야 네 인생 네 스스로 아니지 네 아가리로 꼬은 거요 말한대로 이루어지리라 5번 맛있는 거 두 번 빼앗기니까 고쳤어요 이것과 정확히 똑같은 이유로 앞으로 회사에서 두 번 더 잘리면 고쳐질 듯 합니다 깔깔깔깔 6번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뭔 소리야 아무도 안 그래요 너 혼자만 그러고 삽니다 아니 나이가 서른 넘었는데 그 정도 나이면 최소 똥 오줌 어? 말을 해도 되는 거 때와 장소 이런 거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왜 막 사는 거야? 7번 아니 이게 무슨 권고사직이라는 거죠? 누가 뭐 그만두라고 협박했습니까? 본인이 퇴사하고 싶다 말을 했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그분도 그동안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반찬 사건만 봐도 바로 알겠는데 눈치가 없는 거야 뭐야 글쓴이 매일 투덜거리고 불만 오지게 많은 스타일 같은데 그거 한번 고쳐보라고 반찬때도 세게 반응한 거잖아요 왜 너만 모르고 있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가 너 같은 투덜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마찬가지 다른 사람도 일하기 싫어요 하지만 굳이 그걸 매번 입 밖으로 꺼내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 빠지게 하진 않아요 사실 퇴사 처리가 그렇게 빨리 된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서 다들 너를 벼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일사천리 퇴사 처리 진행되는 거지 아무튼 이번 일 반면 교사 삼고 다른 회사 가면 입 조심해요 8번 근데 사직서를 안 냈는데 의원 사직 처리 할 수 있나? 물론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노동부에 걸고 넘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저도 이 글 보고 궁금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요 서면 사직이랑 구두 사직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철회 가능 시기도 있다고 하니까 읽어보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뭐 9번 아니 제목은 피곤하다 혼자 말인데 내용은 퇴사하고 싶다 이건 뭐냐? 이런 미친 야 누가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딴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입번호 그렇게 하냐고 누가 그래 누가 게다가 평소 얼마나 거지 같았으면 아무도 표현을 안 되네 고시다이 아무리 그 사람이 싫고 또 진상이라 해도 퇴사 같은 건 중대사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껴들어가지고 커브를 쳐주거나 수습해주기 마련인데 다들 저렇게 쌩까고 외면할 정도면 저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1순위의 퇴사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오지게 10번 야 아직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공감 우쭈쭈 이랄지 하면서 역풍 쳐맞는 거 개웃기네 11번 평소 얼마나 징징 걸었으면 글도 봐봐 유유 엄청 많아 모르긴 해도 주변 동료들 개 패고 싶었을 거야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지금 이거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한 20년 전이죠 제가 완전 말년 병장 때 그때 걔가 일병은 아니고 아직 이등병이었을 겁니다 군대에 들어온 지 한 5개월 6개월쯤 된 말 그대로 짬치가 힘들다고 병장들 같은 그런 고참들 앞에서 아 전역하고 싶다 아 전역하고 싶다 뭐 뭐라 하진 않았는데 참 어이가 없는 친구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야 근데 이 뭐 뭐 아무튼 뭐 파이팅 감사합니다